25년이 흘러죠. 너는 우리의 싸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. 설마 마커스 피닉스야? 아니지? 펜주일로운 대결과의 가장 큰 대결과는 아쉽보 피일드 산티아노! 제 인스파레이션의 발언을 제공할 수 있겠지, 프라베트! 너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! 네, 알겠습니다! 그럼, 시작해! 과거에서 이렇게 좀 시작해주네 아직 주인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초반에 오프닝때 얘기했던 그거죠 마커스 피닉스 아버지가 쏜거에요 하자 마커스 피닉스 마지막으로 끝이 우리의 로커스의 날씨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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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자리에 참석 못할 정도면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액트 1 챕터 슬껴 얘가 마커스 피닉스의 아들이야 제이디 피닉스 주인공이죠? 대단히 아니죠 루시우 많이 늙었네 제이디 피닉스의 아들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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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